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arrow 펑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죠 이런 펑션이 또 가정합시다 a b 펑션 a b 라고 되겠죠 펑션 a b 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뭔가 리턴 하는거에요 return a plus b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실제 요것을 구출할때는 add 해서 1 2 혹은 네 요렇게 하면 되겠죠 1 2 하면은 그에 대한 어떤 답이 수행된 결과가 스크린에 표시하거나 아니면 컨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펑션 스타일을 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펑션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curly 브래켓도 지워버리고 그런 다음에 리턴마저도 지웁니다 리턴마저도 지운 다음에 이렇게 한 줄로 올려서 이렇게 화살표를 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curly 브래켓이 있는 펑션이 있는 형태와 완전하게 동일한 형태가 되죠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어떤 a 더하기 2 형식으로 해서 하나의 argument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뭐에요 어 오프닝과 클로징 프랜서시스 과로도 없애 버려도 되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감명하게 표현되죠 물론 처음에는 이제 우리 펑션 표시 익숙해져 있는 입장에서는 유일한 표현이 조금 낯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익숙해지면은 훨씬 더 감명하고 그리고 아 글자 수가 적으면은 그만큼 우리가 코딩하면서 에러가 발생할 확률도 낮아지게 되죠 따라서 앞으로는 가능한 이러한 에로 펑션 에로가 뚱뚱한 에로 화살표다 해서 팻 에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에로 이게 원래 우리 에로 화살표잖아요 그렇지 않고 equal 기호에다가 이렇게 부동으로 넣어서 pet 에로 다른 예도 있습니다 다른 예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 해서 마찬가지 번에는 numbers equal number 2 4 6 카리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맵 펑션이나 다른 걸 썼어 numbers 해서 맵 또 괜찮고 파인드나 우리 이전에 배웠던 여러가지 array help 메소드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썼던 것이 우리 펑션 하고 그런 다음에 number 받아서 return number 곱하기 2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새로운 하나의 어떤 array가 만들어서 return 되게 됩니다 그죠 이때 우리가 이제 에로 펑션을 써서 이것을 간명하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입니다 첫번째는 function 이라고 하는 말을 없애는 겁니다 delete function 키워드 이걸 없애는 거죠 없앴죠 두번째는 curly bracket을 없앨 수도 있고 그대로 냅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curly bracket curly bracket 이것을 없애도 되고 안 없애도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경우에도 이렇게 이렇게 두면은 전혀 에러 메세지가 지금 현재 없죠 그냥 그러니까 add pet 에로 에로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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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ete or not curly bracket 이렇게 할게 그죠 curly bracket은 이것을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없애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웠습니다 지웠을 때 보면 현재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세번째가 이것을 compose in one line 하나의 라인으로 합쳐야 됩니다 하나의 라인으로 합치고 그리고 그리고 and delete return keyword return 키워드를 없애줘야 되는 거죠 이걸 없애줍니다 자 없애줬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번째 단계입니다 네번째 단계가 delete semicolon in parentheses입니다 괄호 내에 있는 semicolon을 없애줘야 됩니다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없죠 semicolon은 괄호 밖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혹은 delete semicolon in parentheses or move it outside outside of parentheses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것이 5단계입니다 그렇죠 delete or not 프랜서시스 of parameter parameter 괄호를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울 수가 있죠 지우면 좀 더 컴팩트한 표현이 되죠 아주 깔끔하게 에러 펑션을 가장 예쁘게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렇게 array의 help method array뿐만 아니라 다양한 help method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javascript 수업에 이어서 두 개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수업이 끝나게 되면 javascript 수업에 이어서 script에 이어서 두 개의 수업 이거는 좀 이차 표로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소대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 argument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argument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 그냥 return 어떤 경우에도 2만 return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지금 문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물론 의미는 없죠 어떤 숫자를 받아서 어떤 수를 받든 간에 다 2를 return 하겠다 그러면 여기가 2, 2, 2, 2가 되겠죠 그런 array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어떤 뭐 어떤 이 경우는 위가 더 적절하겠군요 위에 지금 보면 add 해서 a a 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 2를 return 하겠다 이름을 const를 뭐라고 할까요 return to 라고 하는 const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얘는 무조건 하고 뭘 받든 간에 return to 호출하게 되면 2를 이렇게 return 하는 거예요 그럴 땐 argument가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argument가 없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우겠습니다 지우면 이렇게 error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argument가 없이 뭔가를 수행할 때는 이렇게 빈 프랜서시스를 지정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흠 argument가 둘 이상일 경우 죄송합니다 argument가 둘 이상일 경우 괄호를 반드시 쳐줘야 되고 그리고 argument가 하나인 경우에는 괄호가 없어도 되고 argument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또다시 괄호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걸 좀 처음에는 약간 티디어스 약간 조금 뭔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앞으로 오래 접할 거예요 여러 차례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몸에 착 달라붙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주 예쁜 코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예쁜 코딩이 무엇인지는 다음 에피소드 시작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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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